되게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가슴이 예뻐질 수 있는지 나도 실제로 수술하면 저렇게 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걱정했던 것보다 흉터가 훨씬 덜 보인다는 점에서 또 놀라고 그리고 모양이 실제로 본인도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볼륨의 분포라든가 전체적인 옆에서 봤을 때 가슴의 라인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이 개선된다는 것을 여기 와서 상담 받으시면서 본인의 기대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되게 많이 놀라세요 그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고 저도 이런 상담을 하면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그런 환자를 수술해서 저희가 계획한 대로 환자분이 기대했던 대로 모양이 잘 나와주면 그것 또한 또 하나의 저의 기쁨이고 환자분에게도 만족이고 그래서 되게 좋은 수술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